음악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에 입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내가 일할 팀에 대한 소통 매뉴얼을 이메일로 보내준다면 마치 가전제품을 살 때 같이 넣어주는 사용설명서처럼 말입니다. 사용설명서 또는 매뉴얼에는 그 제품의 생김새와 구조, 기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어 처음부터 매뉴얼을 읽어본다면 제품을 쉽고 더욱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관계를 위한 소통 매뉴얼이 있다면 어떨까요? 팀원이시라면 팀장님에 대한 매뉴얼을 읽고 업무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팀장님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이시라면 우리 팀원들에 대한 매뉴얼을 읽고 그와 면담한다면 리더로서 팀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알고 더 적합한 업무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직장관계에 소통 매뉴얼이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조직 내 직급과 직책의 차이가 더해지면 직장생활은 더욱 곤란해질 것입니다. 김주임은 회의 소주제와 참석할 사람들의 발언 순서, 자리 배치까지 이미 생각을 끝내놓았지만 김대리는 일단 만나고 중요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네요. 이런 두 사람이 함께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김주임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김대리의 방식에 불안해할 것이고 김대리는 꼼꼼하게 작성된 김주임의 계획표를 보고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며 가슴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의 업무 수행 방식에 엇갈리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는 다른 동료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MBTI는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이 16개의 틀에 맞춰 나누고 규정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MBTI는 직장 내 리더와 팔로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TI의 기능별 유형이 직장 내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씨는 J예요, P예요? MBTI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 씨? 네, 저는 J예요. 왜요? 아, 그래서 다름 씨는 업무를 할 때 계획을 그렇게 자세하게 짜서 하시는 거군요. 아, 제가 그랬나요? J들이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름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네, MBTI에 흥미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아서 알게 되었어요. 최근 이런 대화는 일상적입니다.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MBTI를 알고 서로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혈액형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판단하거나 간단한 심리검사로 상대방의 성격 또는 행동을 유치했었습니다. 하지만 MBTI처럼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자주 언급되는 심리검사 도구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MBTI에 관심을 두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MBTI 콘텐츠를 즐기는 세대 중 Z세대는 빠른 속도로 직장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조직에 들어오면서 조직 내에서도 MBTI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가 상사와 함께 식사하고 평소에 많은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인 Z세대는 리더의 MBTI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리더도 MBTI를 활용한다면 팔로워들의 성향을 쉽게 파악하고 그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때도 서로의 MBTI 유형을 기반으로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팀원의 업무 방식을 볼 때 업무 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팀원이 부족해 보이고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팀원이 부족하다기보다 서로의 성향 차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팀장이 팀원의 MBTI 성향이 본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지시와 피드백의 방식을 바꾼다면 함께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동료의 마음을 파악하면 문제 해결의 속도가 빨라지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조직의 성과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팔로워십입니다. 적극적으로 팀워크를 주도하며 성과를 이끌어내는 팔로워가 있으면 리더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팔로워십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리더를 팔로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좋은 팔로워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는 조직 성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추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리더가 되었을 때 훌륭한 리더십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팔로워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팔로워십을 가졌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팔로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나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성향과 성격적 특징을 가졌는지 또는 평소에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등 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업무적 성과를 내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지치는 회사 생활에서 나를 지킬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 팔로워와 리더가 만난다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팀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입사원이 가진 팔로워십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팀원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바로 각자 다른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향의 MBTI 유형을 가졌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팔로워가 되려면 리더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리더는 어떤 성향인가요? 꼭 MBTI 진단을 해보지 않아도 평소 그의 말투나 표정, 제스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명의 부장이 있습니다. 최 부장은 업무식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는 타입이고 박 부장은 장표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직접 체크하며 꼼꼼하게 업무를 하는 타입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리더의 업무 스타일은 팔로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의 성향과 성격적 특징을 미리 파악한다면 보고서를 내밀었을 때 다시 라는 상사의 불효령을 적어도 한 번은 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리더의 핀장과 타박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도 부지개수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책상 앞으로 돌아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씩씩거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MBTI를 활용하여 리더의 성향을 파악한다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 부장에게는 큰 그림과 비전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최 부장의 마음에 드는 업무 보고 방식일 것이며 박 부장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보고를 하는 것이 박 부장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보고 방식일 것입니다. 리더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 방식에 무조건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어떤 유형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고 나면 리더의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나의 감정을 지키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맨 처음 파악한 나의 성향과 성격적 특징, 강점 등을 업무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옳고 그름이 아닌 각자의 고유한 특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성향과 성격적 특징에서 비롯된 강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단형은 원칙을 잘 지키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인식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강점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현재 속한 조직의 위치에서 나를 어떻게 활용하여 팔로워십을 발휘하는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경력 개발에도 도움을 줍니다. 판단형은 책임감 있고 업무를 제 시간 안에 처리하는 역량을 가졌지만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서툰 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만약 부서 변경을 원한다면 어떤 직무가 잘 맞을지 스스로 고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과 개인 경력 개발에 MBTI를 활용한다면 나를 이해하는 동시에 강점을 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5년 뒤에도 나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와 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력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MBTI를 통해 나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강점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생활 중 리더십, 팔로워십, 커뮤니케이션 등의 MBTI를 활용한다면 본인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다른 구성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조직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나와 비슷한 유형의 동료라면 내 생각과 의견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 좋고 나와 다른 유형의 동료라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다름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학습을 통해 MBTI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팀원과 리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